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ABP 컬러 차량이 전시 차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캠핑제국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죠 캠핑제국에서 아트원으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본 차량 그리고 4인승 황제차바 차량 홍보 차원에서요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유명하지만 아트원은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황제차바 4인승 6인승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드 모니터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도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새로 발표되는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른 전혀 새로운 부분 즉 2열의 회전 시트가 발표가 됩니다 아트원에서는 이미 전후 이동 좌우 이동을 한 레바로 완료를 했고요 회전 시트를 했을 때도 이렇게 순정 시트보다 높지가 않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 쪽엔 요트 바닥 그리고 조회석 뒤쪽은 뒤를 바라보고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 다양한 것이 아마 월요일에 촬영이 될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번쯤 아트원24 채널 그리고 캠핑 제국 채널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캠핑 제국과 뭔가를 할 예고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캠핑 제국과